6.25 전쟁 72주년입니다. 우리 지역 동작동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데요. 6월이 가기 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려보는 건 어떨까요? 6월이 가기 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려보는 건 어떨까요? 7.25 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歴史 10.25 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 leaders 12.28 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역 시출보면서 호국영주의 마음으로 인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